에이 엑스 마이너스 선아이 플러스 씨는 이게 성립한데 모든 실수 엑스와에 대해서 그럼 엑스는 엑스끼리 와이는 와이 끼리 그럼 에이는 비가 되고 마삼은 비가 되지 c는 투가 되니까 에이도 마삼이 되겠지 10초 풀이 그 다음 이것을 영어로 Satisfye 하도록 ABC를 구하는 거지 변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로 줄여 아이는 엑스 빼기이지 그럼 에이 플러스 비 전체 엑스 제곱이지 요 놈 요 놈이니까 c 빼기 e 비에 엑스 나와 안 나와 네 y e 3 플러스 4 이골스 0 모든 엑스와에 성립하니까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이다 그럼 c는 투가 나오지 e 빼기 e 비가 0이냐 하니까 b는 1이요 b는 마이너스 2이요 이게 답이 되겠지 그 다음 2다